저기, 이거 얼마예요? 학생 몸엔 안 맞아요. 아니, 저기요. 이거 온다는 게 아니라 가격을 물어봤잖아요. 써. 나와! 너 안 나와? 당장 문 열어? 아, 왜? 너 왜 엄마가 해놓은 밥 안 먹고 이러고 있어? 당장 나와서 먹어. 아, 나 진짜 안 먹어. 아, 이 보자보자 하니까 정말. 너 뭐 자리야? 엄마. 말해. 너 뭐 자리냐고. 아니잖아. 왜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널 그렇게 맞추고 살아? 그렇게 겉모습으로 널 평가하는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완벽해도 어떻게든 다른 결점 찾아서 널 홀드 둘 텐데 언제까지 맞추고 살래? 네 인생이 그 사람 될 거야, 네 거야.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네 편이어야지. 너 예뻐. 내가 너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데.